잘해 주셔야 되구요. 잘해 주셔야 되구요. 살 같은 경우에는 아이의 상태에 보면서 신선생님이 처방식 유지할지 아니면 마시고 넘어가실지 그걸 통해 주시는 부분을 맞춰서 보기시면 좋습니다. 귓내장이 맞는데 수술을 하십니다. 오오오 이거는 양이 상태를 봐야 할 수 맞춰요. 이거는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지 진료 보신 선생님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실 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황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어? 애기씨가 놀아달라고 이제 막 웃는데요. 귀여워. 응. 이야. 오늘 너무 제가 대답을 다 못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렇게 많이 입고 진료 주실 줄 떠오르렴. 그러니까요. 저거 보다 더 많이 하고 싶어요. 네. 약간 아직은 라이브 방송이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이 수치가 안 달라지고 빨리 너무 많은 마음으로 치킨을 먹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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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하다보니 익숙해지겠죠? 그 느리게 가는거 어떻게 하는지 네. 이렇게 이렇게 채팅만 천천히 올라가는거 제가 이제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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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제가 공부를 좀 해가지고 다음번에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구요. 그리고 어 네. 다음번에는 제가 8월 중에 어 양신 나홍식 수의자님이 시간이 되시면 학부모랑 한번 제가 날짜를 좀 날짜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늦은 시간까지 네. 네. 예약들 연약건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어 고양이 관심이 있지만 정확한 정보 모르는분들이 계신다면 네. 하나둘 손잡고 나무가방에 네. 같이 오세요. 그러실거죠? 갑자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홍보해 주신 거 너무 좋아요 콜라 사세요 아가씨 서버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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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미아오철 감독님의 수행사입니다. 제가 지금 목목은 고양이 집사들의 성지인 짜잔! 국립학파, 세타, 동그라미 신청을 해주셔서 제가 조금 월편하게 입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저 이거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 저희... 첫 번째 저의 역차 동그라미 김용신 대표님이십니다. 아, 네. 너무 잘 부탁드립니다. 동그라미 김용신 대표님 동그라미 김용신 대표님 아, 갑자기 목도 마시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아아아아아아아악! 네, 전체적으로 한국과 한국과 한국이 훨씬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가지 콘텐츠하고 행사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 유튜브 한 번 부탁드릴게요. 저 유튜브 채널 이름 아세요? 아세요? 네, 그 양양포즈. 맞나? 미아오철의 냠냠포즈. 하하하하하하 들어가서 입장을... 네. 들어가면 되나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와, 사람 진짜 많다. 아, 장난 아니야. 파이버스. 안녕하세요.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저도 오늘 준비한게 있습니다. 짜잔! 여기 유튜브 셀카모 찾으니까 이거 많이 치더라구요 옳지 않아서 많이 찍어요 요새 생각보다 카메라 끼면 되죠? 진짜 한번도 와서 준비 다 됐습니다 셀카봉 준비 완료 요걸로 촬영해가지고 어떤 제품들 나왔는지 어떤 정보가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여기 신박한 아이템인데 고양이 워낙 물을 잘 안 모으니까 고양이들 호기심을 생길 수 있도록 한 어떤 제품이에요 초략 정수기 선택할 때 저는 무서움인지 물어봐요 초략 전혀 안될 수는 없지만 고양이들 처음에 정수기에 적응할 때 모터섬이 나면은 잘 못 쓰거든요 그럼 물은 어떻게 태워주는거에요? 네 네 네 내가 봤을까 이거? 먹지 마세요 이렇게 양보하세요 이거 이동장 충분히 나와요 진짜 대박 우와 대박 이게 이동장이 뚜껑이 위에 열리는 이동장이 좋아요 병원 갔을 때 가능하면 이동장 안에서 조사도 맞고 그 다음에 신청하면서 할 수 있도록 꼭 뚜껑불리오 절대 쓰지 말아야 되는 이동장은 그냥 앞뒤 문으로 열리는 이동장이 있잖아요 우와 귀여워 나 진짜 고양이처럼 캣타워는 일단 높아야 돼요 높아야 돼요 되게 내부성이 중요하고 스크래처가 같이 이렇게 있는 형태가 좋죠 쉬는 공간도 같이 있는게 좋고 여기 보면은 올라가서 이렇게 자기 몸을 노출시키지 않고 들어가서 쉴 수 있는 저는 캣타워는 몸목이 좋은거 좋아요 몸목이 좋아요 다른 것들은 좀 사용했을때 혹시라도 우리에디한테 좀 접촉성 피부름이나 이런게 생길까봐 걱정이 되게 나가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모 캣타월도 좋아합니다 그냥 먹잇버즐 대박 뭘 뭐 찾을 수 있도록 나온 제품이들 진짜 좋다 또는 택글라스까지 고양이도 풀을 먹습니다 풀을 먹으면 뭐가 그냥 헤어볼 부터 하는거 이런걸 좀 예방해줄 수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 택글라스도 따로 같이 주시는게 좋습니다 터로에여 웜 이렇게 이렇게 그냥여퍼치 제가 원래 이게 해봅 저는 이거 쓸 수 있어요 하나 늦게가 있어요 다음은 사료 이제는 사료가 되게 이게 다양하게 많이 나오는 것 같네요. 중도 피시하고, 브랜드이고. 브랜드에요? 원료가 또 넓고, 성실도 많이 있어서 대비한 것 좋고, 손 없어서. 아, 이게 섬유주의가 많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보통 고양이들이 무릎 먹거나 살살한 애들은 별도로 섬유주의를 추가로 해서 기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약간 변 상태 안 좋고 이런 아이도 먹어서 도움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벤트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진짜요? 이벤트 할 수 있게 꼭 한 번 해도 되나요? 와, 완전 물 개됐다. 사용이 됐다. 그, 저 유튜브 채널 이름 맞으세요? 어, 안 보셨죠? 맞죠. 저도 좋아해 보셨습니다. 정말요? 채널 이름으로 한번 말씀해주세요. announcement aron succeeds 어, 실망이야? ность 대출마수도 항상 우리 채널을 원할 거고요. 만약에 좋은 제품 많이 준비해서 이벤트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들이 광자랑 텔딩. 텔딩을 얼마나 잘 심장하면 좋겠냐. 너무 자극적인 문제가 있냐.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주 2회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사실 목표율이 되면 고양이들이 나중에 반응이 떨어져서 경험에 따라서 굉장히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새는 이런 좋은 게 도넛 형태의 넥칼라들이 많이 보이네요. 근데 도넛 형태의 넥칼라를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우리 집 애가 워낙에 뭔가 이렇게 빼내는 걸 잘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플라스틱 넥칼라를 사용하셔야 돼요. 들어가서 퉁비도 하고 스크래쳐 하고요. 요새는 이런 컨셉 제품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기울비까지는요. 여기 이제 동그라미 이벤판 보세요. 무슨 이벤판 하션데요? 미얀운쇼 기점 30개 이벤판 하션데요. 아 네. 아 네. 잘 쓰세요. 네 잘 쓰세요 흠이 납니다 하나 둘 셋 냥냥 컷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왕 체험을 하려면 또 문학소년 아닙니까? 야왕컷에서 10년이 나왔더라고요 그 책 오늘 구입하려고 좀 겨루고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가족이니까 책을 구입을 하겠습니다 키크의 시간은 응 오 스티커 스티커가 이렇게 됐어요 너무 좋아 스티커가 이렇게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여기서 돈을 얼마씩 드릴까요? 두개 뽑으면 되는거죠 사냥 사냥 대박 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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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랑 같이 생활하자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몇가지 것들을 준비하기만 하면요. 한번 보시면 고양이 보기랑 애기 보기랑 너무 피워먹고 있는 것들이 너무 좋아요. 저희가 추워가지고 추워있는 고양이들 중에 일하고 있는 고양이들이 많아요. 고양이들이 많이 저렴할 수 있는데. 저도 할 수 있나요? 이 친구가 지금 호언이 가장 적대여서 저는 이 친구한테 호언을 과련을 냈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 품종묘이잖아요. 근데 원래는 지금 길고양이나 마찬가지인가봐요. 그래서 얼굴 생긴 것 때문에 손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새로운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놀랄게요. 규모...